아이고, 수고하십니다. 저러프 잡고 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힘내세요. 후보가 준비가 좀 덜 돼서 그런 거니까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닦아서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시작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텔레비 못 본다. 뭐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. 저도요. 지금보다는 텔레비를 봅시다. 눈을 부릅뜨고 보고 회피할 게 아니고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우리가 다시 각오를 다지고 새롭게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되겠지요.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옆에 있는 분들 위로하고 또 손도 잡고 함께 힘 합쳐서 가면 우리가 결국 도달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저도 뭐 긴 인생을 산 건 아닌데 세상 살다 보면 뭐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고갯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자갈박길도 있고 평탄한 편안한 길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뭐 언제나 그런 거죠. 오르막이 있어야 내리막이 있고 음지만큼 양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오늘의 이런 우리 아픈 마음들 잘 습하고 또 그걸 전진의 에너지로 삼아서 손 꼭 잡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. 네. 이재명 이준춘 차준태 이재명 방남준 차준냄 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